안녕하세요 오늘의 셰프 용복 셰프님을 소개시킵니다 오늘의 메뉴는 알리올리오 파스타랑 그리고 스테이크 마늘 스테이크 손으로 하는 무언가를 제가 볼 수 없어요 잠깐만 승리진이 저감하고 괜찮은데 제가 감당하기 힘든 대신에 제가 감당하기 힘든 대신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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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데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다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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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빈씨 옆에서 치어리빙 해주세요 나 죽었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형 다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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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이 상민이 형 김치꽁치찜 해줘 김치꼰치찜 craum 오 됐어 됐어 itter 안녕하세요 야 allora 柴치 찬이 친구 왔다 자해 이 친구 왔어 참 Hişik 네 형 자리가 왔습니다 네んで 내 말이 들어주지 않아 많이 하자 많이 이만큼 이 정도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도와주고 있어 도와줘 일단 도와줘 현재 거의 다 끝났네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꿀꽃이에요 너 뭐해 제가 잘 때 맨날 안고자 하는 친구고요 아마 데뷔 처음 때 제구구역에서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잘 살아있고요 여러분이 근무할 거라 TMI입니다 안녕 제가 이거 다 잘라볼게요 이 맛에다 때려봐가 뭐가 뜨끈 Pub 어때 진짜 대박 형 어떻게 그런 초상메이션이 한글자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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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김아야, 김아야, 김아야. 아니야, 한 5초 정도 괜찮을 거야. 용보가 근데.. 조금만. 멀리서 지금.. 하늘을 엄청 비해서 미성사진으로 본 거예요. 미성사진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. 난 천재인가 봐. 뭐지? 라임 마침 잘했어, 좋았어. 냄새나는데. 이거 엔진하지, 엔진하지, 공부가. 아, 그렇지. 쉴 거 같아. 오케이. 힘들다. 여기가 여긴데. 자, 여기서 500원에 없어질 거예요. 짠. 끝. 헐, 하나 이리 와봐. 하니가 여기 있잖아요. 하니가 없어질 거예요. 짠. 이거를 여기 두 손으로. 아, 여기 두 손으로. 아, 여기 두 손으로. 아니, 여기 두 손으로. 아니, 여기 두 손으로. 승민아. 응. 이거 좀 말아줘. 야, 내가 반납 하나 어디 가? 어디 가? 이거 좀 부족한데? 이거 아까 매니저 형이 먹었지. 누구? 성이 뭐야? 성이 뭐야? 뭘 말하면 안 되잖아, 형? 여보. 간호사, 환자의 벨을 열었어. 리더. 리더가 리더였다. 자, 피스 갑니다. 치즈. 저 오늘 연방에서 콩 하고 녹아놨잖아요. 괜찮아요. 안 다쳤어요. 걱정하시려면 왜 막힐래? 웃을 터질뿐이었는데 바로 제 파트여서 진짜 끔참 보였어요. 한입 하지만 줄 수 없으니까? 내가 한입. 저 조수. 이 조수가 먼저 먹고 있다. 포사되라. 어, 파슨이 안 넣었다. 맞네, 파슨이 안 넣네. 응. 맛있어? 근데 이거 먼저 사진 찍어. 양이 많으니까 우리 매니저 형들도 불러와서 같이 먹자. 아이, 들어와요. 들어와요. 들어와서 맛 평가를 춤으로 해줘요. 뭐해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차트와 함께 촬영했어요. sì, 미니저님은 안 넣었을 때, 저것은 이제 항상 이 시장에 맞춰줘요. 자, 다 마셔요. 멘트에서boom기도 하지. 형님, 매스, 치열, 치열 괜찮아, 너 살 수 있어 집안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 마트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 마트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 먹어봐, 먹으래요 메인 데스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짠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요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걸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 이걸 상대로 없애는 거야? 나쁘지 않지? 안 내면 진다, 가위바위보 좋아하,ろga유 bo 안 내면 진끝하위보 가위바위보 맨 tool 나는 오늘 씬지카는이라 피곤하니까 숨쉬는 자onstyt어가 하네요 odox 청심이 청심이가 해야 돼요 ffentlich คร uwagę 감사합니다.